여기는 그린힐, 소닉과 친구들의 보금자리입니다. 빅, 테일즈, 에이미, 너클즈, 루즈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려는 에그맨 으로부터 그린힐을 지켜왔죠. 게임 소닉 원작 애니메이션, 넷플릭스 소닉 프라임입니다. 패러독스 프리즘을 노리는 에그맨 멋대로 행동하던 소닉은 프리즘을 산산조각 내버렸고 알 수 없는 공간을 떠돌다 어딘지 모를 도시에 떨어졌습니다. 이곳은 에그맨이 지배하는 뉴욕시티 소닉은 로봇들에게 죽였죠. 파티, 아시아, 으아, 으아, 으아! 알고보니 이곳은 모든게 바뀐 그린힐이었습니다 조금 과거로 돌아가보자면 시도 때도 없이 그린힐을 공격해오던 에그맨은 프리즘을 얻기 위해 소닉을 이용했습니다 테이즈의 경고에도 불구 소닉은 자신도 모르게 에그맨을 도운 것이었는데요 다시 뉴욕시티에서는 소닉의 등장을 알아찾고 웬 아기 로봇과도 만났습니다 딸랑인 오웨이크 진지하게 싸워보는 소닉 그 안에서 나타난 에그맨 뭔가 다른 너클즈와 루즈는 소닉을 쫓기로 했고 소닉은 테일즈의 비밀실험실로 향했습니다 다짜고짜 공격하는 테일즈 아... 너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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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닉은 그제서야 이 현실이 자신의 세상이 아닌 멀티버스라는 걸 깨닫습니다 소닉은 그제서야 이 현실이 자신의 세상이 아닌 멀티버스라는 걸 깨닫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나인이라고 하는 이세계 테일즈는 소닉의 장비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었죠 독트로 아... 아... 온앤... oh... 에너지 오버플로우 and the look I mean come on Now they seem to have a-tune with the energy in your body instead of resisting it time for a test drive no way you don't it's not safe 앞으로 멀티버스 캐릭터들이 많이 나올 건데 작중에서는 이름이 다르게 나오지만 편하게 이세계 테일즈 이세계 너클즈 이런 식으로 부르겠습니다. 소닉은 안일하게 굴다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를 잡은 이들은 카오스 위원회 사이보그 에이미를 포함 무려 5명의 에그맨이 있는 끔찍한 위원회였습니다. 쓸데없이 이름이 다 다른데 그냥 에그맨이라 부르겠습니다. 에그맨은 소닉의 에너지를 실험해보기로 합니다. 협박을 받은 소닉은 기꺼이 응해주는데 한계를 알 수 없는 소닉의 에너지는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죠. 장면은 다시 과거 프리즘을 빼앗기기 직전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로봇을 터뜨린 이원 쉐도우와 마주한 소닉 로봇을 터뜨린ondu alley 최소닉이 버ept 영동에게 principalmente 인 Barry we楽сь 세상 수요 장면에서 주н Menu 세상을 흔들어놨다는 이상한 말을 하는 쉐도우 그리고 다시 뉴욕시티 소닉이 폭발을 일으키자 도시 전체의 동력이 다운되었습니다 어째서인지 소니게임은 이 도시를 움직이는 동력을 가진 크리스탈과 같은 힘을 가졌다고 합니다 에그맨들은 소니게임을 추출하려고 하는데 다행히 이색의 너클즈와 루즈가 등장 싸움이 시작되었죠 오케이, hedgehog 테일즈는 이색의 에이미를 해킹 테일즈는 이색의 에이미를 해킹 순식간에 모두 해치워버립니다 에그맨은 자신이 직접 나서기로 하고 소니게임은 탈출을 시작하는데 이 기지 안에 크리스탈이 있다는 테일즈의 말에 프리즘일 거라 확신한 소닉은 크리스탈을 찾기로 했습니다 안무들로 상자를 만드셨습니다 닥터 디 자신의 엄청난 힘으로 다 쓸어버리는 것은 물론 이세계 친구들에게 기술도 알려주는 소닉 이어 소닉은 프리즘에 가까워질수록 신발이 빛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자신의 엄청난 속도로 다시 한번 에그맨을 제어 나라! 뭐라고 말해? 자는 걸 왜 이렇게 잘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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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이 잡히고 말지만 조각난 프리즘을 드디어 찾게 되죠 자신이 프리즘을 부순 탓에 이 상황이 닥친 걸 알게 된 소니 서둘러 챙기라는 테일즈의 말에 소닉이 프리즘에 손을 내자 이번에는 정글이 있는 세상에 도착했습니다 정글이라는 컨셉에 맞게 정글 코스튬을 입고 있는 이 세계 친구들 다짜고짜 공격해야 되는데 그는 새로운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사물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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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인 담당 테일즈는 제일 멍청해 보이고 크리스탈의 위치를 안다는 일행을 돕기로 한 소닉은 괴물이 있다는 정글에 함께 내려왔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식량인 열매를 가져가는 것. 곧이어 괴물이 나타났고 소닉은 혼자 괴물과 싸워야 했는데 정체는 새 한 마리 사실 괴물은 이색의 에이미였습니다. 원래의 예쁜 에이미를 떠올린 소닉은 차마 싸울 수 없었죠. 정글을 지키기 위해 독점하고 있다는 에이미 소닉은 프리즘에 대해 설명했고 어쩌다 함께 프리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단 도중 에이미를 설득해봤지만 통하지 않았고 어느새 프리즘을 찾았죠. 그리고 바로 눈이 돌아버린 에이미 오히려 에이미를 도움꼴이 되어버렸는데 에이미가 만들길 수 없었고 아니, 네, 네 하면 못하겠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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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몰몬! 너 또? 응, 너 또? 와, 그치지 않으셨다. 아... 너가 더 많은 스크린터를 멈추고 싶다. 에이미를 계속 설득하다 나무 위로 쫓겨난 소니 오해를 풀고 함께 에이미를 막기로 합니다 있을 때, 난 어떻습니까? 신이에요, 그냥 좋아하는 친구? Good friends here, yes? Amy probably would say we should talk about our feelings Like you don't know what you're doing? I'm trying.. SHE'S DISTRACTED NOW! Hey! YOU VOTED TO FOLLOW MY LEAD Corona! 마지막 햇빛마저 막아버리는 데인 그 결과 햇빛을 받지 못하던 마지막 야자나무는 죽어가기 시작했고 에이미는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정글을 지키기 위해 괴물이 된 것이라는 걸 친구들은 모두 이해해주었죠 다행히 일은 잘 풀린듯하고 소닉은 또다시 파편과 접촉 뉴욕시티로 돌아옵니다 소닉이 없는 사이 저항군은 전쟁을 시작했는데요 에그맨들은 다른 차원에 관해 알게 되고 이 세계 테일즈는 배신 후 프리즘을 챙겨 도망쳤다고 합니다 저녁을 지켜보기 시작했죠 소닉은 일단 저항군을 돕기로 했죠 그리고 갑자기 등장한 이세계 테일즈 테일즈는 프리즘을 이용해 차원을 여행하는 방법을 알아냈던 것 새로 정착할 세상을 발견한 것인데 소닉은 그 전에 저항군들의 전쟁을 도와야 한다 말했습니다 결국 다시 돌아와 전쟁을 이어가는 소닉 아이템을 쭈어 아이템을 쭈어냈다 아이템을 쭈어 오는 시간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 세계 테일즈도 돌아오고 에그맨들은 프리즘을 노립니다. 결국 제압되고 마는 이 세계 테일즈도 소닉은 전속력을 낼 때마다 섀도우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섀도우의 말대로 계속 달리니 프리즘에 접촉하지 않고도 다른 세상에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해적 친구들이 있는 세상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이들은 소닉을 데려갔고 그들의 선장 이세계 너클즈가 소닉을 맞이합니다. 다행히 죽일 생각은 없어 보이는 이들. 이 해적들이 하는 거라고는 하루종일 파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닉은 서둘러 프리즘을 찾고자 했는데 어째선지 너클즈는 입을 열지 않았고 그의 전 부하들이라는 해적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왜인지 공격 시도조차 안하는 너클즈 해적단에 소닉은 혼자서 그들을 붙질렀죠. 이에 사기가 오른 너클즈 해적단 소닉을 선장으로 임명 너클즈는 프리즘에 관해 이야기를 해주는데 프리즘을 손에 넣기 직전까지 갔지만 배가 난파되고 부하들을 신경쓰지 않았던 너클즈는 부하들에게 버려지고 용기마저 잃었던 것 너클즈는 소닉에게 선장을 맡기는데 이럴수가 뉴욕크시티에 에이미가 등장합니다. 이 세계 테일즈에게서 프리즘을 뺏은 에그맨들이 시험삼아 보낸 것이었죠. 뭐 else do you want? 여러번 또 다른 공간이iter. there's a whole shatterverse of other worlds! 너희들이 anderen 월드? 예, 샌드, 서! 네, 샌드! short version, they're after the Shard 2! Chaos Council, surrender, or be destroyed! quiet hedgehog! I am addressing the cap- B B the cap'n! Sonic is captain? I wish I were programmed to laugh Last chance, surrender, or sin- Fire! 너클 제작단은 전투 능력에 형편없었고 다른 세상의 자신을 본 이색의 에이미는 그냥 프리즘이나 찾기로 했습니다. 너클즈는 혼자 도주하는데 해적은 역시 보물로 꼬셔야 하는 법. 정신 차려 너클즈가 돌아오고 순식간에 배를 수리. 뉴욕의 에그맨들은 세계를 넘어 차원을 정복하고자 했고 해적들은 서둘러 프리즘을 향해 달려갑니다. 순식간에 이색의 에이미를 따라잡았고 돛이 날아가지만 먼치킨 사기 캐릭터 소닉이 또 위기를 해결했죠. 어느새 프리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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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싸움도 시작되는데 너클즈를 프리즘 쪽으로 보내고 소닉은 이 세계 에이미를 상대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너클즈는 프리즘을 손에 넣었죠 로봇의 방해 속에서 번개에 맞고 떨어지는 너클즈 전속력으로 달려간 소닉은 너클즈를 구한 뒤 다시 한번 차원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 있던 쉐도우가 말하기에 소닉만이 다른 세계로 갈 수 있었지만 쉐도우가 갈 수 있는 유일한 세계가 하나 있었으니 그곳은 그린힐의 모습을 한 세계였습니다 친구들의 모습도 남아있었지만 허상일 뿐이었죠 프리즘에 있던 자리에는 조각만이 남아있을 뿐 쉐도우는 모든 조각을 다시 모은다면 세상을 되돌릴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요 힘을 합치는 줄 알았지만 쉐도우는 소닉을 공격 더 원하는 자신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의 죽음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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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1! 2! 그리고 3! 긴 싸움 끝에 섀도우가 장치를 뺏었고 소닉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섀도우로 쫓는데 에그맨들이 공허에 나타납니다 샤도우는 장치를 써도 다른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죠 장치가 아니라 소닉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샤도우 소닉은 정글 세계인 보스 케이지로 진행합니다 에그맨의 로봇을 상대합니다 정글 친구들과도 다시 제외했고 지속들이 종료로 저의 삶을 바닥으로 주문하고 너로 바뀐 옴 헤헤헤, gang! 아! 아! You've returned. Where have you been? Ridiculously long story short, I need a favor. We're being invaded! Which is why we need to fight back! Who's with me? The Shard, we don't stand a chance. Thorne, wait! Look at the size of that flying beast. They're here for the Shard, not us. All Thorne has to do is hand it over and they'll go. I'm off to help Thorne. The Shard, we'll help you again. Let's go! Let's go! You're in! You're in! You're in! Oh, come on! You're in! Please! Rematch, bro! Shard, energy signature. Detector. The Shard. So닉의 존재를 알아챈 Nine이 말을 건너옵니다. Sonic, it's me. Nine? I've been looking everywhere for you. I've captured me, but I'm working them from the inside. Focus on finding the boss cage Shard. I think I have a good idea of where it is. I mean the regulator so we can communicate through them. I heard voices. Who are you talking to? I think you're hearing things. Give me the Shard or I'll fry the chicken and dibs on drumsticks. 4. 7. 8. 8. 9. 10. 10. 9. 10. 11. 11. 11. 11. 그리고 첫번째 파편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위험에 처했고 파편을 사용했다가 데려 뺏기고 말았죠 포기하지 않고 해적 친구들이 있는 세계로 향합니다 프리즘을 손에 넣은 해적 너클즈가 신난 가운데 에그맨들이 나타났고 사업을 받ерж 흔들린걸 거문의 소리는 사이보그 에이미는 버려졌습니다 소닉은 한 발 늦게 도착했죠 사이보그 에이미는 자신을 버린 에그맨에게 복수를 다짐 곧바로 에그맨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바다로 도망치는 에그맨 퀵실버 마냥 친구들을 구하나 소닉은 바닷속에서 그린힐을 발견합니다 계속되는 추격전 소닉이 재빠르게 침투해 프리즘을 손에 넣었습니다 물론 에그맨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죠 소닉이 혼자서 프리즘을 가지러 간 사이 프리즘을 탐내던 너클즈가 배신을 한 것이었는데요 도망친 기존에 지혜 결국 소닉은 도망쳐야 했습니다. 에그 맨들은 지원을 요청하는데 공허에 있던 샤도우가 이를 방해했고 소닉을 쫓던 해적들은 아예 미사일까지 발사 소닉은 도망쳐야 했습니다. 으아악! 아르바이트! Hold still, you slippery eel! Fire again!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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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was that? There's something out there! 65%! That's well within the operational range! Captain, I have restored flight capability. FIR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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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으윽! 프리즘은 헤정 로클즈의 손에 들어가고 에그맨들도 나타납니다. 아악! 아악! 으아악! 으윽! 아악! 설상가상 도망치는 너클즈 그를 쫓은 소닉이 다시 프리즘을 챙겨 서둘러 공허로 달아나는데 에그맨 함선이 나타나는 바람에 탈출에 실패 결국 두 번째 조각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다음 목적지는 뉴요요크 시리즈입니다. 반란군 친구들과 다시 만난 소닉 상황 설명과 싸움을 이어가는데 프리즘의 힘을 손에 넣은 에그맨들은 더 강한 로봇을 만들어냈습니다. 소닉 이랭은 침투를 시작했는데요. 죽어라 불리치지만 로봇들은 끝도 없이 나왔고 에그맨은 소닉을 물리칠 방법을 나인에게 묻습니다. 에그맨은 소닉을 물리칠 방법을 나인에게 묻습니다. 뭔가 아이디어를 얻은 에그맨은 작품을 완성한 에그맨은 나인을 이용해 소닉을 유인하고 소닉 앞에 소닉의 폭제품 카오스 소닉을 내보냈습니다. 카오스 소닉은 소닉보다 훨씬 더 빨랐죠. 카오스 소닉은 소닉보다 훨씬 더 빨랐죠. 합공도 통하지 않는 카오스 소닉 그런 와중 에그맨들은 다른 멀티버스에까지 자신들의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소닉은 계속 싸움을 이어가는데 카오스 소닉을 처치하지만 멀티버스 포탈이 열려버렸고 에그맨들을 막으러 달려가지만 카오스 소닉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카오스 소닉을 다시 한번 힘을 합쳐 싸우는 소닉과 친구들 다시 한번 힘을 합쳐 싸우는 소닉과 친구들 포탈은 불안정한 힘에 의해 흔들리기 시작 몰래 빠져나온 나인이 소닉을 도와주는데요. 드디어 카오스 소닉을 부숴버렸습니다. 덤으로 프리즘 조각 3개까지 손에 넣었죠. 이어 장면은 과거를 보여주는데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고 싶어 했던 나인이 다른 세계를 발견했을 때 나인은 그 안에서 프리즘 조각까지 발견했습니다. 소닉과 함께할 미래의 세계 더 그림을 위해 조각을 숨겨놓았는데요. 다시 현재로와 둘은 조각을 옮기기 시작했고 지비한 에그맨들은 공격을 멈추지 않았죠. 다행히 다른 세계에 에이미들이 지원을 하러 나타납니다. 소닉은 그 틈을 타 능력을 사용해 다른 차원으로 도주했고 해적 친구들을 지나 또 프리즘을 노리는 해적 너클즈가 등장 이번엔 반란군 너클즈가 소닉을 도왔는데요. 어느새 둘은 보스 케이지까지 오게 되었고 새 에이미의 도움을 받아 공허까지 도착합니다. 고스트 1에 도착해 프리즘을 원래대로 조합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쿵쿵이가 있는 듯한 나인은 둘을 내보냈고 쉐도우는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급한 문제는 눈앞에 나타난 에그맨이었는데요. 일단은 나인이 프리즘을 복구할 동안 에그맨을 막아봅니다. 나인의 계획은 역시 조합법만 알아내노 더 그림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프리즘을 어느 정도 돌려놓자 그린일이 잠깐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사실에 희망이 생긴 소닉 하지만 에그맨들은 강화를 하기 시작했고 나인 앞에도 로봇들이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힘들어지자 소닉은 프리즘을 이용해 자신을 강화해달라 말했고 엄청난 속도를 얻게 된 소닉 이에 화가 난 에그맨은 최종병기를 내보내는데 엄청난 속도로도 상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소닉은 다시 한번 나인을 찾아가 자신의 몸을 한층 더 강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점과는 다른 분위기로 달려가 단 한 방에 거대 에그맨을 처치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프리즘을 복구하는 것인데 마지막 프리즘 조각은 나인한테 있었기에 복구는 불가능했습니다. I don't get it. I thought this would work. Of course. The last shard is in the grim. The only reason we're here at all is because I needed to use the prism's impression as a blueprint. We're not remaking your old world. We're building a better one. They'd have to be clean. I liked the old slate. It was our home. I need to build a new home. Did you even consider what I wanted? Did you think what happened to me when you brought your friends back? I think you'd grow to love them as much as I... No idea about the outcome. Wait! 그린을 복구보다 자신의 세계 더 그림이 더 중요했던 나인은 조각들을 모두 챙겨 자신의 세계로 돌아갔죠. 결국 자기만의 세상, 그림을 만들기 시작한 나인. 때문에 그림을 제외한 모든 세상이 붕괴하기 시작했고 How could 9 betray us? 소닉, I told you 9 couldn't be trusted. This mountain is decaying. And it's gonna take us with it. 소닉과 쉐도우는 공허로 도망쳤습니다. I told you we couldn't trust that. Look around. This world draws its last breath. Beautiful place on earth. Thought we went over this. They're not real. See you again, little buddy. 9은 프리즘이 있음에도 아직 힘이 부족했는데 그 마지막 힘의 열쇠는 바로 소닉이었죠. 마침 쉐도우와 함께 그림으로 돌아온 소닉. 설득을 해보지만 We had a plan. That was your plan. That was your plan. The paradox prism. I'll be able to turn this world into a paradise. 9은 소닉의 복제품을 만들어 공격을 시작. This time, you're on your own. He's not on his own. 그 친구들까지 만들었으니 그 친구들까지 만들었으니 My friends. Go for the prism. And leave you alone with them? So quick to rush into things. You. He's after your energy. You have to go. 쉐도우는 표지게 된 소닉을 그림 밖으로 대피시켰습니다. 하지만 집요하게 쫓아오는 로봇들. 소닉은 뉴욕시티로 가 지원군을 부르기로 하는데 나이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평행세계의 친구들이 나타납니다.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죠. 위기의 순간. 갑자기 소닉을 돕는 에그맨들.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으니 일단 팀을 먹기로 했습니다. 나인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 정식으로 임시동맹을 맺는 두 세력. 힘을 합친 이들은 공공의 적 나인에 맞섭니다. 한편 로봇은 무한복지 중인 나인. 동맹을 했어도 서로를 견제하는 두 팀은 다른 세계에 갇힌 친구들을 먼저 구하기로 했습니다. 역시나 나인의 로봇들이 등장합니다. 역시나 나인의 로봇 замет기 시작하는 후 적대급 중인 기술을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한 소닉은 자신을 희생하기로 하는데요 다가기 때문에 잠시 후에 더 이상 멈출 수 있는 건가요 다시 한번의 힘을 지켜보면서 그럼 당신이 제거와 다른 사람은 이 기회가 불편함 연결이 가능합니다 마십시오 트레이크가 참고로 그렇게 홀로 그림에 도착해 나인을 설득해보기로 합니다. 나인이 어느정도 마음을 돌렸을 때 갑자기 소닉을 추적한 에그맨이 포탈을 열어버렸고 결국 오해를 낳는 바람에 전쟁이 시작됩니다. 소닉 에그 연합대 복지 로봇군단 하지만 소닉 팀의 팀워크가 전혀 맞지 않았고 설상가상 테일즈들이 당했습니다. 분노한 소닉은 재정비를 쉬자 이번에는 어느정도 협동이 되는 모습을 보이는 와주 스포츠의 위협을 펴고 왕이 포함되어 이동이 나인은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끌어모으는 나인 거대한 최종변기까지 만들어내는데 다행히 잡게 너의 주용 미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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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하 소닉 복지 로브까지 계속 나오고 협곡에 빠진 소닉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타이밍 좋게 등장한 섀도우 둘이 함께 역전을 시작 밖에서는 싸움이 한창 진행중입니다. 에그맨은 우주선을 이용 최종변기를 없애버렸죠. 분노한 나인은 또 한번 힘을 모으기 시작 에그맨의 우주선을 한방에 터뜨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힘을 사용할 때마다 줄어드는 도 계획이 생긴 소닉은 마지막 공격을 시작하는데 터뜨려의 우주선을 시작 마침내 나인과 마주합니다. I was wondering what these puppies do in this place. Never should have given you those regulators. I was wondering what these puppies do in this place. All alphas, attack Sonic! Be pissed, bro! No! Both dreamed of a better place, but your world is falling apart. The end of the game is the end of the game. Oh no! Big is back! What? The end of the game is the end of the game. Ahoy! Seos! Benji! You're alive! Take out the alphas and the others fall! Nine is a little bit more. Nine is a little bit more. He has got the strength of the enemy. Nine is a little bit more. Nine is a little bit more. Nine is a little bit more. 빠졌습니다. You came for me. For now and forever. You'll always have me loyalty. 다른 불이 역시 어느정도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했고 이제 마지막 9의 처리만이 남았는데 끝까지 9을 믿기로 하는 소니 It's over 9 More destruction? LOOK OUTSIDE! Sorry for everything 9 More appreciate what you were trying to do I never meant to hurt you You did But friends talk it out Light this fuck's a full volley You would protect him? Few minutes there won't be anything left to fight over Chug makes a good point Their worlds have been shattered, their homes destroyed How do we stop this? This wasn't supposed to happen I'm sorry Sonic 세상의 재건에 자신이 필요하던 걸 깨달은 소닉은 스스로 장치에 들어가 에너지를 주기로 했고 Give you a sacrifice You'd do that You must all promise to leave 9 alone You must all promise to leave 9 alone What do you mean? Same goes for you 9 You have my word Do it already And without the prism energy binding him I'm not sure he'll make it It's the only way 9 So닉이 약해졌을 때 에그맨은 기다렸다란 듯 뒤통수를 쳤습니다 I'm afraid it's only a matter of time We've got this Stand down, edge lord Careful Look at your friend He's in no shape to fight Perhaps when I wield the power of the prism And you wield it? Wait until you see the VR world I've been planning Beat up you fools We stand the precipice of a new world 그런데 욕심많은 에그들은 또 서로 싸우기 시작 덕분에 시간을 얻은 9이 포탈을 열고 모두 포탈 너머로 보내버렸죠 이어 세상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한 9 이어 세상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한 9 It's... Green Hill Yes you can If you leave now Out of juice You're not doing it alone Not when you got friends here to help 소닉을 그린힐로 데려가야 할게 이렉은 모두 힘을 합쳐 소닉을 데려다 주었고 I suppose you need a right We're not gonna make it No! Now hold on to your backside We'll clear a path I'll take it from here Goodbye, roses I never knew you were a hugger Did you or not? Shado와 함께 그린힐로 돌아간 소닉은 프리즘이 부서지기 직전으로 돌아가며 It worked! Fly high, Rouge! Hi buddy I can't tell you how much I miss you Sonic, wait! Huh? Huh? What do you think you're doing? I'm just happy to see everyone One, we protect that big shy Two, we stick together no matter what it takes Guess he finally heard the stick together part The result is inevitable Shadow? Chaos control! No! Q-bot! Orbot! We're gonna need a bigger fleet 상태가 오전되는 것은 물론 실수했던 과거를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웠던 친구들과 함께 에그맨을 쫓아내고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소닉 프라임 시즌3는 막을 내립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소닉 프라임 시리즈가 막을 내렸습니다 물론 확정은 아니지만 여기서 더 이어갔다가는 흐름이 이상해지겠죠 그야말로 소닉 멀티버스라는 소재로 아주 다양한 이야기가 진행되었는데 시즌3는 특히 긴 이야기 없이 하루종일 액션씬만 나와서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설마설마 했는데 에그맨과 힘을 합쳐서 싸운다니 비록 마지막에 통수를 친 에그맨들이었지만 협동하여 전쟁을 하는 장면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스토리도 무난하고 액션도 잘 뽑혔고 이 정도면 넷플릭스에서 챙겨보기 정말 좋은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직 넷플릭스 소닉 프라임 시리즈를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풀버전으로 시청해보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넷플릭스 소닉 프라임 시즌3의 이야기였고 저는 베베 시리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